이번 시간에는 백업 기법 중에 자동 백업에 이어서 스냅샷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냅샷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서 보관해두는 방법이고요.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고 대신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스냅샷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RDS로 들어와서 스냅샷을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Take DB 스냅샷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이거는 스냅샷의 이름을 지정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다 제가 RDS 스냅샷이라고 하고 Yes, Take 스냅샷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사이드바가 바뀌었죠? DB 스냅샷으로 사이드바가 바뀌고 보시는 것처럼 RDS 스냅샷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현재 크레이팅하고 있다는 스테이터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레이팅이 어벨러블로 바뀌게 되면 이 스냅샷을 이용해서 새로운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가 어벨러블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나중에 이 스냅샷을 복원할 때는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이 안 되네요. 위쪽에 보시면 Restore from DB 스냅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Restore DB Instance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DB Instance Identifier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선택한 RDS 스냅샷이라고 하는 이 DB 스냅샷 아이덴티파이어 해당되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DB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RDS 스냅샷이라고 입력하고요. DB 엔진은 MySQL로 하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쭉 한 다음에 런치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DB 인스턴스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IDS 스냅샷이라고 방금 제가 생성한 이 DB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만든 IDS 스냅샷이라고 하는 스냅샷을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좀 기다리면 이것도 Available로 바뀌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자, 스냅샷 기능은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 있죠. 구조를 바뀐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앞서서 스냅샷을 띄워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스냅샷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걸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스냅샷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IDS가 제공하는 백업 기법들, 자동 백업과 스냅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기법들은 이 IDS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백업 기법들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백업에 안심할 수 없다면 다른 백업 수단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동 백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 백업에 대한 수업을 생활코딩에 마련해 놨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백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특히나 제 뒤쪽에 있는 포인트 인타임이라고 하는 방식의 백업 기법은 기존의 IDS가 제공하는 포인트 인타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백업 수단을 제공합니다. 더 정교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험을 어떤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명령만을 제거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복원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원과 관련해서 백업과 관련해서 더 높은 수준의 백업을 원한다면 수동 백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